두팀 2,3에 하나 7 3동에 하나 3동에 하나? 파란팀 마누한테 카톡해야겠다 나 죽기 싫은데? 어? 아니 왜 죽어요? 내 카톡 간다는데 아니 전방 빼고파요 옳지 아 핵했나보다 왜요? 누가? 너 킬로그가 미친듯이 막히냐 총 처리 바로? 저거 차고에 다시 있어요 파란색깐 내가 천거야? 저게 나? 뭐라고요? 서울 쪽이라고 나 2일 진입 어 칼각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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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발수고 있어요 가지 83 18 15 15 16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소화 때문에 맞지 못할게 왜? 아니 오늘 국내가 단체로 다 쉬나? 아 똑백이도 안 나오네 아 어쩔 수 없네 이거 끝나고 매장으로? 밥이나 해야겠다 서버인데 형 여기 집에 한놈 어디? 내 앞에 지금 어딨냐? 건너온다 두놈 3동 두놈 있어요 두놈 공삼서 공삼서 니가 털었냐? 네? 공삼서 네 어디갔어요 얘네? 내 앞에 내 앞에 집에 내가 붙어있는 집 둘 채소들 그쪽으로 간다 내 쪽으로? 네 파란 집 쪽으로 한 명 파란 집 쪽으로 한 명 파란 집 쪽으로 하나 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컷 이베끼고 있어요 내가 여기 하나 떨궈넣게 네 여기 보정기 소연기 오 굿 보정기 쓰겠습니다 왜 떨궈놨어 응? 입에 버렸어 형 구성 몇개 있어요? 4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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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탈렸구나 여기 올라갈까요? 올라가야지 차고에 다시 있었어요 그냥 가까이 올라가서? 어?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 네 그냥 차차 가요 다 탈락 다 탈락 다 탈락 다 탈락 온전히 자꾸 안한다 너? 아 자꾸 나는 사람 보면 자꾸 들이대서 일부러 안하는거야 아 예 형 아시겠습니까? 아시잖아요? 나 고란이 보면 못 지나치시는거 스윙이 될텐데 스윙 리패 하나 샀다 아 확실히 아시아 서버는 많이 튕겨나가 으악 아 지금 라디에이터 넥박스 샌다 스윙이 지금 라디에이터 지금 라디에이터 넥박스 샌다 리패 아 아 빠질 뻔했네 찢어졌면 찢어졌면 저 자리에 제니래요 거 자 차고집 네 안 팔렸나 봐 제인이 저 자리에 제인이 되나 봐 신기 신기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저기서 좀 떨어지는 데서 거기는 봤는데 안 했지 어? 군용 조끼 진짜 안 털린 것 같네 3렙 갚아 있는가 보니 고급 285 285 선배 먹을거에요? 말거에요? 가자 차 한 대 더 갖고 갈게요 다 엎었는데? 선풍으로 들어오자 선풍으로 들어오자 선풍으로 들어오는 중 선풍으로 들어오는 중 그 중간에 가자 아까 난 차 장전 좀 하고 1인칭으로 운전하면 레이싱 게임 같애 두렵다 두려워 차 뒤집히는 중 창고가자구요? 아니 창고 옆에 1인칭으로 운전해봐요 레이싱 게임 토나와 토나와 여기 1층 쯤이네 2층 쯤 2층 쯤이네 2층 쯤이네 1층 쯤이네 2층 쯤이네 2층 쯤이네 3을 speed 거의 다nen 1층 쯤이네 자자자 빗빗빗빗빗빗빗빗 땡 밑에서 싸우네 했다 본격적 뭐야 어떻게 가는거야? 저쪽 떨어졌는데 밑에 집 쭉 왜? 이 쯤? 뭐야 깜짝이야 떨어지는거 쟤가 안보여 30방이요 안보여어 떨어지고 있어요? 거의 지금 다 떨어졌어 자기장 많이 남았는데 31명 밖에 안남았네 나 밑에 집 저거 밖에 터트려요 밑에 집? 하고살 먹었어 아 아까 이거 창고 창고 창고에도 있네 살려줄 수 있어요? 몸샷 맞고 죽었네 뭘까 이거? 아냐 그 반대쪽 뒤쪽 창고에서 창고에서 쏜거야 창고 창고에서 딱 지들끼리 싸운다 창고 둘 둘인다 둘 네 두팀 창고에 하나 뒤로 돌았다 둘 너 힘없고 움직여라 집으로 쏘지 말고 나 줌이 안돼 지금 다행이다 그분들 지금 쐈 수 네 쐈죠 와 웃긴다 해 한 번 더 걸렸어 여기서 안보이는구나 하나 컷 오오 한놈 더 있어요 거기 안 보여 두놈이네 창고에 두놈 예지 두놈이네 창고에 두놈 예지 저거 썩아야 되는거 아니야? 저거 썩아야 되는거 아니야? 예? 왜? 밑에서 밑에서도 하나 또 올라와요 길 아씨 왜 이렇게 중단 한 대씩 밖에 못 맞췄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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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하 온다 네 쟤네 잡아야 되는데 여기 창고 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창고에 있는 애들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이게? 네 들었어요 대피 옆으로 붙었어요 돌았어요 완전 개피 이리로 와요 수류탄 두개 던지는데 거길 가셔서 창고로 하나씩 붙었어요 두 명 고기 소리로 고기 사라졌다 나 안 엎드려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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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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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미리 7미리 더 있네 저요? 20발 있어요 20발 있다고? 네 20발 있어요 7미리 밑에 카고팔이라서 좀 있지 않을까? 아니 20발밖에 없어 20발밖에 없어요? 간다 오늘 오토바이 아이씨 밑에 있는 애들이 못 잡아서 밑에 있는 애들이 못 잡아서 카고파이다 야 여기 80발 내려놓을게 아니 안주셔도 돼요 꺼면 돼 야 다 챙겼어 아 창고로 가네 아 아까워 사바니 서바니 서바니요 서바니 우리 가요 아 가시죠 고급 창고에서 좀 떨어져서만 여기 붙었으니까 으응 그냥 해면으로 가야될까 바다에 보게 조금씩 조금만 저를 가 일단 옷상에 있는지 까지 여기 따라갈게 가 저기있다 옆집에 있네 어 확인 옆집에 있어요 카페 옆집 카페 2층에 1층에 하나 집권 안보여 놓쳐버렸어 1층에 밖에 있다가 갈게 네 여보 왔어 이거 배 tive top 게임하는데 pop cat ня 쏜다 붙였어 너를 붙였다 모서리 1층 집 1층에 들어갔어 다른 데야 쏜다 우리 길 건너에 애들 둘 있어 조심 쟤네 집까지 벌리네 안 나오겠는데 밖에도 있어요 와 형이구나 왜? 네수르탄 지렸죠? 왜? 화장실 조심 조심해요 거기 밖에? 오케이 컷 나 밖에서 쏜다 저기 해변가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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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가에서 바보팔 날라 거기 소금기 있던데 먹었냐? 아니요 한 대 뚝배기 오케이 어디 쪽이야? 바일 쪽이야? 아니요 저 해변가 내가 올라가서 다시 적어야겠다 나무 우아지 세워져 있거든요 뚝배기만 하나보여 오케이 네 우아지는 봤는데 한 대 새끼 일어나서 쐈다 일어나서 쐈다 쐈다 앉았다 일어나야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는 이 새끼가 어차피 죽었지만 한 대 땉 원격 ших 옮기 아 안 아 안 안 안 야, 언제 달려가냐. 반대쪽으로 가야 돼. 반대. 정리했어요. 반대. 차 타고 가자. 산으로 가야 되나 이거? 어떻게 갈래? 산으로 가야지 저쪽 라인 끝에. 가자 가자 가자. 고고고고고. 여기 있을 텐데. 여기 있을 텐데. 그럴 수 없지. 저게 어디냐? 여기 차가 거의 다 세웠어요. 이쪽에서 바리게이트로 쓰시려고 했는데. 나무에 그냥 박아 놔요. 그냥. 다섯 명 남았는데. 우리 언덕 위에서 올라오는 거 봐야 되는데. 저기 기어댕긴다. 120. 어디야? 집 2층. 아, 확인. 아, 집으로 붙여야 돼. 네. 일단 여기 돌까지는 금방 붙고. 일단 연막간. 여기, 여기. 쟤 힛 쏘네. 뭐해 주셔, 쟤 힛.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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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뒤에. 210. 210, 200. 컷. 기절. 나 기절한 줄 알았어요. 아, 쟤. 아직 살아 있네. 안 죽네. 집에 있어요. 앞에 1층 집. 담벼락에. 파란 거. 네. 아, 안 날아가네. 여기 앞에 하나. 비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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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컨테이너이 하나 있었어요. 얘랑 뒤에 조심. 어, 저희들이 죽었나? 왜 안 나오지? 마지막 자기장. 네 자리. 어. 마지막에 계속 풀 도핑 해야겠다. 어, 뭐야. 어디 걸? 어디 걸? 누가? 누가? 하나 더. 어디요? 하나 더.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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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여기. 그냥 혹시? 그냥 거기 있어. 버텨. 거기서 버텨. 아니야 오지마. 여기. 살린다. 여기 있네. 자기장 오잖아.